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함께 추진해오던 화해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원주문막 반개산업단지 내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예정지입니다. 주변에 만들 예정이던 화해관광단지에 저렴한 열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환경부의 허가도 받지 못해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발전소 용지 매매를 위한 계약금 납부마저 수년째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의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결국 발전소 예정지의 용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이라서 저희가 입주 계약 신청을 반려하였고 2021년 10월에 강원도에 용도 변경을 신청 12월 말에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10년 동안 추진해온 화해단지가 2019년 관광단지 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등 추진 동력을 잃게 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화해단지와 SRF발전소 대표를 맡고 있던 김모 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원창목 원주시장의 3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10여 년 동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화해단지와 SRF열병합발전소가 소모적인 지역 갈등만 나은 채 결국 좌초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그동안의 우리 원주시에서 문막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좀 바꿔야 될 것이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원주 지역의 산단부지가 모자란 상황에서 용도 해제된 발전소 건립용지를 일반 기업 유치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원주시는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자금 융자담보용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300만 원으로 지원신청은 기업자금 대출 시 보증수수료를 먼저 납부하고 방문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제조업과 관련 중소기업 30곳에 보증수수료 4,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월군이 올해 국비 등 310억 원을 들여 침수와 급경사, 붕괴 위험지역 등 10곳의 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합니다. 분야별 투입 예산은 침수 피해 방지에 216억 원, 낙석 방지에 82억 원, 산사태 대비에 9억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